네, 시작의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 진단입니다. 오늘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전략팀 오은수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의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주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과 우리 시장의 상관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탄핵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이것이 국정운영의 어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했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증시의 어떤 등락률을 놓고 보면 거의 이제 횡보하는 국면이었는데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는 의약품이라든지 비금속광물, 음식료 같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그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런 창조경제라든지 어떤 관련된 수의 업종들의 경우에는 좀 낙폭이 컸다라는 점에서 단기 반응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말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동안 낙폭가 대 업종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유가의 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3% 급등해서 배럴당 54.23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달 어떤 감산 합의에 대한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되면서 120만 배럴 정도의 어떤 감축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라든지 비오펙 회원국들이 감산에 동참을 하면서 50만 배럴 정도 감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도합 합치면 한 180만 배럴 정도 달하는 어떤 감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40에서 50달러 정도 때의 어떤 횡보새, 횡보충면이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이제는 내년부터의 어떤 국제 유가의 흐름은 상승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부터 유가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부 정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는요. 사실 이 현 정부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던 정책 관련주라든가 특히 사드 피해주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 탄핵 정국이 탄핵 군변이 마무리되지는 않았고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다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사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낙폭화되었던 업종들은 우리가 개별 기업 단위에서요. 어떤 실적을 체크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업종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도매급으로 어떤 하락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업종, 창조경제 관련돼서 어떤 수의 업종이라고 불렸던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당분간 좀 급등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특혜성 시비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의 F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FMC가 우리 시장의 증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중순부터는 시장이 좀 변할 수 있다. 특히 중소형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FMC에서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실세금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따라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관점 포인트는 FOMC에서 나오는 점도표가 될 것 같은데요. 연준 의원들이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그래서 현재는 2017년에 2번 인상, 2018년에 3번 인상이 컨센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도표가 상향 조정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높아 보이고요. 반대로 이것이 현 상황,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도로 점도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완화적 통화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져나갔던 신흥국 자금이 다시금 되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지금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자금이 유입세였는데요. 지난주에 다시 유출로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GEM, 글로벌 이머징 펀드군,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군 쪽으로의 자금 유출이 다시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GEM 펀드군에서는 8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군에서는 13억 3천만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출이 돼서 아무래도 통화 변동성이 좀 확대됐고 이탈리아의 어떤 헌법 개정 투표가 부결되면서 이것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선진국 펀드 쪽에서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유입세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펀드 쪽으로의 자금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강합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낙폭가대 업종에 대해서 우리 개별 기업 단위에서의 어떤 접근 방법이 유효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낙폭가대 업종, 중기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 자선 전략팀 오은수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